우리 집 근처에 있냐 라고 물어보네 그렇지 그래서 위치를 물어볼 때 where 라고 시작하죠 where 어디에 라는 뜻이죠 where ok 그래서 where 그 다음에 is is의 뜻이 있다 라는 뜻이 원래 기본적이지만 묻는 문장에서는 있니가 되는거야 어디에 where 있니 is 무엇은 ok 그래서 공은 어디있니 ok 이 자리에 있는 녀석을 받고 끼우면 ok 경찰서 어디있냐 그렇지 where is the police station 바꿔 끼우면 다른 뜻이 되겠지 그 다음에 그것은 있다는 it is 그것은 있다 it is 근데 내가 필요한건 그것은 있다가 아니고 그것은 있니지 그러니까 it is가 아니고 뭐다 is it 그 다음에 나의 집 근처에 near my house 그렇죠 is it near my house 그래서 where is the park bill 따라해볼까요 where is the park bill is it near my house ok ok 그랬더니 어 그래 그것은 있다 이러네 yes it is yes it is yes it is yes it is 뒤에 생략되면 yes it is near where is the park ok ok 그럼 your house near your house 너의 집 근처 그렇죠 너의 집 근처 그렇습니까 is 어디에 왔을까 is is the park ok the park is 공원이 공원이 있다 어디에 네 그렇죠 니네 집 근처에 이런 문장이 되는거죠 yes it is ok 계속해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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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장이 중요한데 다 나왔다 그렇죠 can you tell me ok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가 뭐예요 can you tell me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그 다음에 거기에 가는 방법 how to get there how to get there 하면 뭐 뭐하는 방법 이런 뜻이에요 get there 이 뜻은 거기에 도착하다 그래서 뭐라구요 can you tell me how to get there can you tell me how to get there ok 그랬더니 그냥 걸어가 한국의 도로 아래쪽으로 just walk one block down the street just walk one block down the street ok just walk 그냥 걸어가세요 그냥 걸어가세요 얼마나 어디로 그렇죠 down the street 길 아래쪽으로 한 블럭을 그냥 걸어가면 된다 이런 얘기겠죠 just walk one block down the street just walk one block down the street ok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은 경찰서 옆에 있니 이렇게 물어보네요 we just walk one block down the street 그것은 있니 is it 그 다음에 경찰서 옆에 ok 여기가 police죠 police 그 다음에 sit a가 a 소리 stay 그 다음에 tion이 shall is it next to the police station 이렇게 물어보면 경찰서 옆에 있는지 물어보는게 되겠죠 ok is it next to the police station ok is it next to the police station ok 그래 그것은 있다 그래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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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저기에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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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옙 날라다니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였더라. 원 블록. 그렇지. 오케이. 블록 쓸 수 있나요? 라. 어떻게 쓰냐고 연습하면 쓰죠. 그쵸. 소리가 무화크 무화크 CK가 그 소리 나고 있죠. 오케이. 연습 좀 핫성. 오케이. 그 다음에 가까이에. 이렇게. Next to? 뭐 옆에주. 우리집 근처에 하여튼 나왔죠. 좋죠. 이런것도 익혀야죠. 그리고 나의 집 근처에. 그 다음에 길거리 그 다음에 거기에 도착하다 거기에 도착하다 그 다음에 정거장 스트리트는 길거리고요 스테이션 어디에 들어있었더라 경찰서 말하다 그렇죠 뭐 say도 있고 많지만 여기서는 tell이죠 tell 어디에 나왔더라 그렇죠 can you tell me how to get there can you tell 말해줄 수 있겠니 이말고 뭐 뭐 옆에 next to 어디에 나왔더라 그 그것은 경찰서 옆에 있니 할까 그렇죠 is it next to the police station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에 there there 거기에 어디에 there ther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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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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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배달하고 배달합니다 민주 배기 없어요 민주 선생님이 숙제하셨었잖아 앉아보세요 오케이 20호 읽기 연습하라 그랬죠 응 했어? 아니 나도 안돼 네 숙제는 21호 읽기 연습 쓰기 연습이야 네 숙제는 안 읽기 숙제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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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쪽지로 보내놨어 oppo a-21을 얘기하는거야 오케이 확인하세요 클래스 카드 들어가서 복습 할 때 먼저 읽기부터 연습하니까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